자 주연이 틀렸던거 다시 하고있구요 얘는 소리 샌드 샌드 쓰기 에스 잠깐만 에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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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 엔 디 그래서 모여서 샌드 샌드 틀렸구요 아까 틀리고 또 틀립니까? 그 다음에 이거 했고 했고 왜이렇게 버벅거렸어? 오케이 얘 틀렸었죠? 링 링 쓰기 아 잠깐만 아 어 얘 엄청 버벅거렸어 아 아이 아이 엔 시 오케이 엔지 항상 뭐 된다 했어 응 응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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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Of 링 링 링 링 링 공 링 여기서 I는 E E? 퀴었인가 그러면? 응 다 합쳐서 소리가 뭐라고? QUI QUI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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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I가 무슨 소리 내겠어 지금? A A? I가 가있는 소리 그래서 여깄이 소리 QUI E는 O O T는 T T 그래 다 합쳐서 QUI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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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고 수기시험 아직 안됐네요 수기시험 해서 제출하세요 아까 전에 모레는 또 틀렸습니다 이 가족이나 다른 수기시험 수기